안녕하세요 오카코야라 닭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완전 다 보게 안 나와요 잠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인사만 이렇게 드리고 자막으로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1번 선택, 2번 선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써니 닭입니다 써니 닭에 있는 닭들 창 세트로 해서 아주 저렴하게 드리니까요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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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